제어 코리아가 더욱 새로워진 뉴 XJ를 출시했습니다. 뉴 XJ는 한층 날렵해진 숄더라인과 웨이스트라인으로 재규어반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한 게 특징입니다. 유니크한 시그니처 그래픽, 더블제이 주간주행 등은 멀리서도 한둔의 XJ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상징적인 요소로 강렬한 XJ의 존재감을 완성했다는 평가입니다. 대담한 디자인의 테일 램프와 타원형의 테일 파이프는 보다 다이내믹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균형 잡힌 디자인의 전면 그릴로 섬세한 디테일을 더하며 고급스러운 느낌을 높였습니다. 뉴 XJ는 차체 길이, 엔진, 구동 방식 등에 따라 총 10가지 라인업으로 구성됐습니다. 세부 모델은 차체 길이를 기준으로 크게 스탠다드 휠 베이스와 롱 휠 베이스로 나뉘며 엔진은 2.0L I4 가솔린, 3.0L V6 슈퍼차저, 5.0L VA 슈퍼차저 가솔린 엔진과 3.0L V6 터보 디젤 엔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